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조인 ak-48 모델이 있네요. 이게 총구하고 있다면 총신이 아주 기네요. 기니까 딱 엎드려 가지고 조준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총이네요. 대개 한 350m 선 정도 근접하게 되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거는 미국에서는 아주 큰 뉴스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가장 중심 내용이 용의자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했던 용의자가 이런 ak-48 모델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 구 트위트에 포스팅했던 메시지 왜 아무도 바이든과 해리스를 저격하지 않느냐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조금 과한 거죠. 일론 머스크도 이제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든 보면 사람은 이제 정오심이 있으니까 어떤 신념에 갇히게 되면 저 양반을 반드시 제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꽤 되신 분이에요. 리안 웨슬리 루스라는 사람이네요. 군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총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잡혔으니까 여기는 총알 같은 게 들어있겠죠. 총알 같은 게 들어있고 이게 ak-48모델입니다. 그래서 ak-48모델 여러 신문 가운데서도 중앙일보가 외신을 참 종합을 잘했네요. 조선일보는 일면 톱기사도 올리지 않았고 중앙일보가 일면 톱기사를 올렸네요. 트럼프를 암살하려 시도하다가 도망치자 경찰차와 수십 대가 144km 추격전을 벌려가지고 결국 용의자를 잡았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비밀경호국은 트럼프가 골프를 칠 때 경호인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완전히 노출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특히 암살 시도범이 몸을 은폐할 수 있는 숲과 은덕이 골프장에는 많기 때문에 경호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경호 전부를 다 경호할 수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었겠지만 비밀경호국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인적인 자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릭 브래드쇼 판비치 카운티 보안관 아마 이분 모양입니다. 이분이 설명한 것은 골프코스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 안으로 들어가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골프장 전체를 경호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골프장이 완전히 공개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숲이라든지 은폐물 같은 데 의존해 가지고 저격을 하게 되면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조선일보 내용인데 좀 부실하네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중앙일보는 사실보도를 철제해 가지고 기사만 읽으면 대개 어떤 상황에서 이번 저격이 시도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데 여러분들 은폐해 가지고 총기를 대고 이렇게 저격하게 되면 잡기가 힘든 거죠. 58세 남자고 트럼프 골프장 던블의 총구 불숙 이번에는 비밀 경호국이 막았다. 기사를 보시면 웨스트판비치 플로리아주의 트럼프 소유 골프장인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발생했고 5홀에 6홀로 이동하는 도중에 SS요원들이 발견했고 총격전을 벌였고 그다음에 실제 이날 용의자는 AK-47이네요. 48 모델이 아니고 47유행의 소총을 들고 있었고 트럼프가 있던 위치에서 300에서 500야드 274에서 457m가량 떨어진 곳에 은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 AK-40 모델은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AK-47의 유효 사거리는 일반적으로 300에 30, 150m 정도로 알려졌고 이 거리는 실제 전투 과정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이고 그다음에 최대 사거리는 가늠자 조정이 가능한 최대가 800m 탄환이 여러분들 살상 가능한 최대 거리가 1500m 이러니까 충분하게 여러분들 조금 근접에 접근했으면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보시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는 건데 그건 지켜봐야 될 거고 보면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일보는 어마어마하게 편파적이네요. 보도 내용이.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조선일보의 위로부터 밑에까지 다 이건 아마 일선 기자가 쓴 기사인데 기사를 읽어보면서도 굉장히 참 거부감이 많이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트럼프는 이거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주류 언론들이라고 되는 것은 중립적인 위치를 전혀 이렇게 유지하려고 안 하는 거죠 물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국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논조를 사실의 기반을 둬서 중립적으로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다 조선 논조를 보면 정부가 다 물론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주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끄끄러운 상태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포인으로 내버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우리 이익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만 그래도 중립적으로 글을 써줘야 되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왜곡을 안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처럼 지난 10일 대선 tv 토론에서 판정표의 평가를 받으며 수세에 몰리는 듯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국면 반전의 계기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 젊은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이 이런 정도인 겁니다 판정 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언론사는 특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지나치게 미국 민주당의 편향적인 한 것을 감안해서 중립적인 그런 위치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도저히 뭐 역 좀 이렇게 구역질이 나서 글을 볼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세상이 참 악해진 거죠 물론 이런 기사에 대해서 별 뜻 없이 받아들이신 분도 많지만 한 분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수세에 몰렸다고요 기자가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갖고 있는 요지는 제가 이제 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좀 취재를 깊게 해 가지고 양쪽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한쪽 편을 일반적으로 들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로사 때는 왜 그렇게 하냐 의로사 때는 내가 충분히 취재를 해서 확신이 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기자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140km 정도 추격전을 벌려 가지고 도로상에서 잡았겠죠 가끔 이제 미국 여행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용의자를 추격하는 그런 경찰자를 보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었던 경찰차인지 모르는데 수십 대가 동시에 달라들지 않습니까 항상 정직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그것이 글을 쓰는 사람에게도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언론이 공기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양심에 미쳐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트럼프 후보가 지금 이제 두 번 이렇게 암살 시도에 걸린 거죠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쏘면 맞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죽고 나면 다 끝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 대선의 판세 분석을 한번 보자고요 판세 분석을 보시게 되면 국내 언론들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도날드 트럼프 때 후보